오늘의 영어! 불탄야겠죠? 불탄야겠죠? 아이고, 우리 김원 발견! 이게 불탄인가? 불탄야죠? 이게 어떻게 해야 돼? 전부 다 스타! 움직이지 마세요 불탄이 이리 줘봐요! 움직이지 마세요 우리 보고 어쩌란 거야 뭐? 달란 거야 말란 거야 도대체 당신이 누군데 폭탄에 대해 잘 알아 저희 집 전파사예요 전파사랑 폭탄이 관련이 있나? 전파지 전파사 위치가 어떻게 되는데요? 신중력 4분 출구 앞이야 여러분, 진정하시죠? 저만 믿으세요 여러분 폭탄은 파란 선 아니면 빨간 선을 제거하면 폭탄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역시 전파사 역시 전파사 무슨 오만 가지 색이 있구만! 무슨 선이 이렇게 많아? 빨간 색인가? 파란색? 그럼 녹색? 노란색? 녹색? 녹색? 녹색이 확실하구만! 오만 오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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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 순간 저 자식이 일을 너무 잘해서 내가 속아버린 상황 너무 복잡해 도저히 모르겠어 뒤를 봐보자 건전지가 있네 정말 고맙습니다 덕분에 모두가 살았어 하늘도 여러분들이 절 믿어주셨잖아요 그런데 날도 더운데 두꺼운데 필요 없네요 더운데 시원하게 왜 두 벗어요 벗으면 안 되는데 사실 나도 테러보기야 아 엄마 만나는 날까지 듣진 않겠지 오빠 유나야 우리 엄마 결혼 때문에 미국에서 오시는 길이야 잘해야 돼 야 미리 시켜놓자 뭐 먹지 뭐가 맛있을까 오빠 찹스테이크 어때? 연어는 연어? 갈릭 어때? 어 좋아 좋아 그럼 찹스테이크 하나랑 연어 스테이크 하나랑 갈릭스테이크 하나랑 어 폭백 하나 어 이제 오빠 것도 시켜 야 유나야 아 이것만 먹어 오빠 근데 어머니 어떤 분이셔? 야 우리 엄마 미스코리아 출신이라 엄청 예쁘거든 근데 엄청 무서워 진짜? 난 아직도 엄마가 시키면 시키는 데 나잖아 정말? 어 그래 진짜로 민기야 안녕하세요 어머니야 엄마 그 미국 사업도 바쁜데 뭐 하러 오셨어요? 뭐 별거는 아니고 네가 결혼을 한다고 그래서 결혼 반대하러 나왔다 아 아이 엄마 그게 갑자기 무슨 소리야? 민기 앉아라 아이 엄마 민기 조용 너 한번 빵 터져봐 아 아 이거 뭐하는 거야? 나 나 고 버릇처럼 아 어머니 왜 반대하신다는 거예요? 사실은 우리 민기한테는 지방길 약속한 처자가 있어 너하고는 틀리게 우리 민기하고 아주아주 잘 어울리지 저랑